세종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가 2명 추가됐습니다. 세종시는 전날 관내 거주하는 40대 어머니와 10대 아들이 오미크론 변이 확진 판정을 받아 세종 지역 오미크론 감염자가 모두 9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일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로 판명돼 자가 격리 중이던 또 다른 가족 1명으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 역시 격리 중 확진돼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